안녕하세요 청왕완신입니다. 오늘은 미스터트럿 영탁씨에 대해서 사주를 얘기를 할까 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았어요. 개생의 5월 13일생 영탁씨 고생 많이 하셨고 거기서 나가셔서 하신 분들은 다 1등이야. 특히 내 나름대로 숨은 인재라고 볼 수가 있죠 영탁씨가 고생도 많이 하셨고 사주에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 더 나갈 수 있는 건 지금 한참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움직이질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방극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는데 너무 인기가 좋고 머리도 좋은 데다가 또 이 사람이 이제 할랑 뭐로 할랑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야. 오래서부터 빛을 본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이제 반짝해서 시그러지는 그런 인기가 있는가 하면 우리 영탁씨는 그래도 앞으로 뭐 계속 이제 좋은 일로 좋은 노래로 곡을 많이 쓰셔가지고 발전할 수 있고 이제는 고생 끝났다고 봐야지. 쉽게 얘기하면 돈방석이야. 그런데 과연 이 돈방석을 앉아서 어떻게 하냐 그게 문제고 또 결혼의 운은 마흔은 한 살이에요 그때 이제 운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때 결혼했으면 좋겠고 뭐 하고 안 하고는 이제 본인이 이제 여 뭐 마음먹게 달려있지 근데 그때 가면 모든 위치가 이제 다 잡혀있고 이제 그러고 또 특히 이제 우리 주부님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잖아요. 젊은 측이나 나이 먹은 분이나 뭐 여러 분들의 이제 많이 소화를 시키는 영탁씨란 말이야. 그런데 즐거운 노래로만 이제 여 계속 나갔으면 좋겠어요. 기쁨 좋고 또 더군다나. 그래서 이 사람 사주를 보면은 초년의 운은 그렇게 여 말하자면은 서른 셋 넷까지는 없었는데 일곱 수부터 여덟 앞으로는 그래도 계속 굴곡 없이 좀 꾸준하게 나갈 수 있는 운이에요. 영탁씨가. 그러니까 결혼의 운은 그때 가서 하셔도 되는 것이고 여지껏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그랬으니까는 자기가 여지껏 배운 대로 하고 싶은 거 그대로 갖다 이뤄나가면 되고요. 또 이제 많이 또 작곡도 하잖아. 그런 머리에 영감이 더 떠올라서 더 신이 나서 내가 이제 주어진 거니까 이걸 열심히 해야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의욕도 생긴단 말이에요. 올해 이제 특별히 조심할 거는 이제 저는 과로가 나와요. 과로 한 적이 8월달, 8, 9월달 또 너무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과로도 있고 그러니까 건강을 잘 챙기시면 돼요. 그리고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갖다 사람들의 이제 이름을 알리고 또 이러다 보면은 그 중에는 뭐 좋은 적에도 있을 거고 나쁜 것도 있을 거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무마시하고 내가 주어진 일이니까 내가 끝까지 밀고 나가자. 열심히 나의 주어진 일만 맡아서 극복해 나가자고 그런 마음만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여태고 힘든 고비 많이 갔다 넘어오셨고 남이 알게 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렸잖아. 과연 내가 이 길을 가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 좌절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서의 빛이 나오니까 부모님한테 또 효자 노릇하고 이런 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탁 씨 주어진 임무대로 그대로 타고난 성격 그대로 갖다 잘 이끌어 나가셔가지고 큰 인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